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외로운 집, 마음의 짐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실 예정인데 통합 돌봄 신청할게요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재주가 같이 있을게요 같이 있어주고 싶은 재주의 마음을 담아서 엄마가 좀 다쳐서 좀 늦을 것 같아 응 알겠어 누나, 엄마 아빠 늦어?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집, 무거운 짐 이제는 안심할 수 있도록 재주가 같이 있을게요 같이 있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있는 돌봄을 재주가 같이 하다 재주 가치통합 돌봄 서비스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